몰랐던거 실패했어요 보자 자 그래서 이제 다 맞는지 니가 다 뽑으면서 매겨봐 네 그렇습니까? 네 채연이 27일 읽기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무슨 뜻일거 같아요? 이 사진을 봐주세요 페이는 누군가를 부르는거니까 이봐 이러면 되겠구요 그렇죠 룩겟 했듯이 보다라는 하다시니까 잠깐만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라고 시키는 문장이라 했어요 봐라 디스픽처를 이 사진을 이 사진 좀 보라고 얘기하는거죠 오 오 오 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여기서 하다시인거에다가 동그라미하고요 어떤 시에 세모하고요 그 다음에 어찌씨에는 네모하고요 네모하고요 선생님 좀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어 이름씨에는 별표 해보세요 잘했어 그러면 재우가 더 연습해야 될건 뭔거 같애 생각해봤을때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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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얘 얘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여기 써있을때 이거 4개를 다 알아야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틀렸네요 그렇죠? 스트로 베 리 됐습니까 체크표시한거하고 틀린거 다섯번 쓰기 해서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보세요 네 일단 불러야죠 이보세요 헤이 한다음에 응 그쵸 헤이 루켓디스 픽셜 오케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문장 읽어볼까요 박지성 응 박지성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사람이니까 이즈니 박지성 그쵸 이즈니 박지성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이즈히 이즈히 박지성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즈히 박지성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즈히 이즈히 그는 뭐뭐이니 라고 묻는거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진 속에 박지성의 사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즈니 박지성 박지성 아니냐 라고 묻는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아니니 Isn't he Park Ji-sung? Isn't he Park Ji-sung? Okay, Park Ji-sung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저는 Park Ji-sung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Right의 뜻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맞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is my hero는 Hero의 뜻이 뭔데 우리말? 단어 할 때 했는데 됐습니까? 여기에 맞다 라는 말이 Right인데요 여기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You are right. 네가 맞다 이 말입니다. You are right 하면 네가 맞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네가 맞다 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You are right 대신에 뭘 써도 된단 말이에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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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Park Ji-sung. Yes. He is Park Ji-sung. 대신에 지금 뭘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엄마야. Right을 써놓은 거죠. 됐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답하기는 이거 볼 거예요. 자 나의 영웅이란 말을 대답을 듣고 싶어 나의 영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누구니? 하면 이름을 알려줄 거고요. 누구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My Hero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얘는 이제 영어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 이게 영어로 뭐예요? 그쵸?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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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뭐 보여요? He is What? What? Was he? Is he?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 What?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Is he? 라고 물었으니까 대답할 때는 다시 he is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나의 영웅 같습니까? Okay. 자 그래서 맞다 그런데 영웅이야 정롱이야 그래서 맞다 그는 무엇이니가 뭐였더라 그는 무엇이니가 뭐였더라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내 영웅은 무엇 나의 영웅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그는 무엇이니 besoin 나의 영웅은 나의 영웅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에서 이를 듣고싶어서 그래서 뭐한거에요 왓 이즈 히 What is he? He is my hero. 계속해서 랠리. Why do you lik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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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또 얘는 비슷하신가요? 진짜? 정말? 진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Why do you like him의 뜻은? Why의 뜻이 뭐예요? 왜? Do you like 뜻은 뭐예요? 좋아. You의 뜻이 왜 없나요? 힘의 뜻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박지성 대신 왔죠. 박지성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걸 줄여놨습니다. 그는 진짜로 너의 오웅이니 그러면 랠리는 원래는 뭐였다? 오케이. 동원이 준비 다 됐어? 네? 저요? 응. You're hero. Is you really your hero? You're hero? 그는 진짜로 너의 영웅이니? Is you really your hero? 뭐로? Really? 됐습니까? Really는 뭐를 줄여놓은거다? Is he really? You're hero? You're her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너는 글을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him인데요?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는 양념씨 양념씨 그렇지 두 더즈 하다씨면 두 더즈 디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념씨 그럼 Why do you like him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하다씨고 두가 들어있죠 무슨 양념씨입니까? 양념씨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 Will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양념 Can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의 May 이런게 Will, Can, May가 들어 있을 때 양념씨 문장이에요 오케이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자 아 일단 오케이 그래서 진짜? 진짜? Really? 왜? 너는 글을 좋아하니? Why do you Why do you Why do you Have you 2 다음 거 읽기 연습이 다음 거 조금 하고 있어 기다리고 오래 걸리니까 지금 School 오우 아주 잘 읽었어요. 그래서 얘는 또 무슨 뜻일까요? 이즈트에요. 그는 빅하거나 얘가 이거야. 톨의 뜻은 이거야. 그는 빅하거나 톨하진 하나, 벗, 최고의 축구 선수. 됐습니까?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둘로 나눠보겠어요. 일단 여기가 없다 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다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 대답이나 이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는 어떤니? 라고 말했더니 아 그 사람 어때? 그랬더니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진 않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묻고 답하기. 그래서 그는 어떤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 어때? How is he? 했더니 어떠냐고 물어봤죠. 얘가 어떤니니까 대답이 어떤 씨예요. 어떤 씨.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어떠니? 그랬더니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진 않아. 키는 빅 월터. 키는 빅 월터. 이렇게 대답하고 묻고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얘가 없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묻는 말 할 거니까 여기는 우리말에서 당연히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위대한 축구 선수란 대답 듣고 싶어. 위대한 축구 선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아까 나왔던 거죠. A great soccer player. 위대한 축구 선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he is를 묻는 말 바꾸면? 그렇습니까?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위대한 축구 선수야.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빅 월터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how is he? 했더니 he isn't big. 어때? 그랬더니 동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아. 그 다음에 a great soccer player.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했더라? what is he? OK.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아. he is great soccer player.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he is great soccer player. 하나 빠졌어요. OK. he is great soccer player. 가 아니고. 히 면 몇 명이에요? 네. 히는 어떤 남자 한 명이잖아. 그러면 그레이 사커 플레이어도 몇 명이야? 그래서 he is great soccer player. 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라며. 얘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도?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됐습니까? 한 명이라고 영어는 밝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점이에요. OK.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그렇죠.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그렇죠.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자 take a look at은 look at 하고 똑같은 뜻이었어요. look at 보다 였죠. 그럼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또 부탁하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봐라. 무엇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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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을 아까는 look at this picture 했었어. 아까. 구up at this picture 했었어. 가까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 이거 좀 봐 했어. 이번엔 멀리 있는 사진이니까 저 사진 보라고 한 거예요. hew. OK.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무엇을. 저 사진을. responses OK. 그 다음. His feet look ugly. OK.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그. 그. 못생겼다가 아니고 못생겨보인답니다 이거 단어할때 룩뒤에 어떤씨 오면 어때보인다 라는게 문장에 사용된거에요 어글리 뜻이 뭐에요 무슨씨에요 그러니까 룩뒤에 어떤씨 오면 어때보인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히스핏 앞만 길어봤자 자 이씨에요 하나입니까 여러개입니까 그럼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그것들 그의 발들은 그것들 하고 같죠 그것들은 못생겨보인다 라고 얘기한거에요 지금 ok 자 그럼 히스핏 룩 어글리 세가지 문장의 종류중에서 뭐에요 1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세 가지 문장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이동사 하다시 라서 두 아니면 더즈 아니면 디드가 숨어있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뭐? 양념식 중에서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는 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붙여서 얘기해야죠 둔지 더즈 디드인지 더즈입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어야 될 텐데 자 히스핏이 되이라며 히시잇이 아니래 합계가 아니래 그러면 더즈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문장 이 표현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가 영어로 히스핏, 룩, 어부비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둡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못생긴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 거고 얘는 묻는 말이니까 네 그래서 못생긴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의 말들은 어때 보여? 이 말이죠 어때 보여? 못생겨 보여?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그의 말들은 어때 보여? 오케이 그것들은 어때 보여? 데이니까 똑같은 지 두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들은 어때 보여? 오케이 그의 발들은 어때 보여?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이냐 했더니 하우에 대한 대답 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는 이 속으로 돌아다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의 말들은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묻고 답하는 거 봤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쵸 하우드 히스피드 룩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하우드 히스피드 룩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여기 하다시절 갈 자리죠 누구 하다 어머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우드 히스피드 룩 대인 룩 어머리 오케이 다음 문장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얼러러러브의 뜻은 어디가고 없네요 얼러러브 스칼즈를 그는 또한 발에 상처도 많아 됐습니까 오케이 네 말이 맞다 그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어디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말이 맞아 그는 발에 상처도 많이 가지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맞다 라는 말은 풀어서 하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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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쪽에 도원이 좀 비켜줘 네 그의 말들은 어때 보인다 뭐야 혹시 그는 뭐 뭐야 그 혹시 그는 뭐 유치원생처럼 한 건 아니겠지 오늘 어 뭐 어머니 어머니 왜 같이 오셨어 어 토해가지고 토했어 왜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어디 아파 감기가 심해가지고 예스 오케이 그래 그의 말들은 못생겨 보인다 는 라이트 뭐를 줄여 쓴 거냐 예스 키스 피트 룩 어글리 대신 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이트 간단하게 맞다라고 줄여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서 묻고 답하기 할 건데요 묻고 답하기 할 거니까 얘는 묻는 말로 바꿀 거고요 자 많은 상처란 대답 듣고 싶어 많은 상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응 응 응 무엇 많은 상처 이러겠죠 알겠습니까 얘는 묻고 답하기에 필요 없으니까 2는 빼버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자 맨날 얘기합니다 이 표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 양념씨 양념씨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양념 Will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양념 Can 하다 치면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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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중에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 희조 희 보입니까 이 안에 그 더즈가 숨어있죠 그래서 무엇을은 뭐하시고 그는 가지고 있니 그렇죠 해즈가 아닙니다 원래 모습 Have 온 히스 히트하면 발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는 말이 된 거예요 그는 발에 뭘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하고 물어봤더니 does he have는 그는 가지고 있니는 그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많은 상처 그 다음에 어디에 on his feet은 그대로 오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묻고 답할 때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그의 발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뭡니까 어디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on his fe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겠답니다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니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니 오 잘 했는데 틀린 게 있네 틀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렵게 틀렸어요 아주 살짝 틀렸어요 자 묻고 추워 봅니다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없다 치고 이 대답이 많은 상처를 갖고 싶었어 뭐라고 물었더라 자 무엇을 갖고 있니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 많은 상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발에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답했습니까 왜요 그의 발에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고 답했습니까 그의 최연이 아주 훌륭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맞아 라이 그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많은 상처들 많은 상처들 많은 상처들 많은 상처들 많은 상처들 많은 상처들 어디에 어디에 온의의 스페트 온의 스페트 였죠 어떻습니까 말해서 왜 도지예 해 왜 도지예 해 어글리 피드 왜 도지예 해 왜 도지예 해 그래서 얜 또 끊어있게 변신을 하구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발이 못생긴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오우 에? 얘는 왜 엑스에서 똑같은 걸 적었어? 자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붙여서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더듬죠 그는 가지고 있다는 뭐였어요?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이걸 묻고 싶으니까 Does he have? 가 된거죠 오우 다 맞아보랬는데? 헤헤 엑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못생긴 발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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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니. 못생긴발들. 못생긴발들. 왜 이렇게? 대답 왜 이렇게? 대답을 해야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네. 내가 강한지. 그니까. 항상 강한지. 잠깐만요. 오래 기다린 친구는. 왜 하는 걸 잘했으면 한 번 보자. 장현이 밑에 심 붙어졌어요 잘해 오 아주 표시를 잘했어 그러면 민철이 이것만 보면 되겠다 오 랜디가 어디 신지 나왔네 오 대단해 잘했고요 자 얘는 아저씨도 아니에요 여기서 룩이 다양한 튜블러스도 있는데 룩이 룩부터 오자는 것도 있어 룩이 보단한 듯도 있고 보인다는 듯이 있어요 룩 뒤에 어떤 식으로 하면 어때 보인가지? 어때 본단한 듯이? 그러면 이 때 뜻은? 룩 뒤에 애쉬 온 것들이 있지? 그러면 애쉬 표시를 어디 어디를 향하여 보인다고 했었고 어디 어디를 향해서 본단했었고 본단했었고 본단했지 보통 S 붙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는 거예요 얘는 안방기로 받자 E지만 얘는 안방기로 받자 E지만 얘는 안방기로 받자 데이가 된다는 거 네 잘했어요 자 100점이다 그래서 그래서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의 뜻은? 음 음 음 음 음 그가 연습한다 누가다 줘 누가 히가 뭐한다 연습한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접속사라고 하고요 붙여주는 말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을 붙여줄 때 쓴단 말이에요 앞에 왜 못생긴 발 갖고 있어 그랬더니 연습하기 때문이야 앞에 문장하고 붙여주죠 자 이런 애들이 하는 일은 얘가 없을 때는 누가다야 그가 연습한다야 근데 얘가 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비코즈 없을 때 뜻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연습 한다라 했죠 이거 비코즈 없을 때야 근데 비코즈의 뜻이 뭐 뭐하기 때문에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베리할드는 여긴 매우 열심입니다 올드타임의 뜻은 항상이었죠 그가 항상 엄청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못생긴 발을 가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답하기는 뭐 할 거냐 얘를 빼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의 뜻은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누가자가 됐으니까 다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물을 꺼기 때문에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매우 열심히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매우 열심히 어떻게 연습한다고 어떻게 연습한다고 매우 열심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베리할드라는 대답 듣고 싶어 자 지금쯤이면 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베리할드는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 이건 좀 어렵다는 것도 있죠 제 선생님이 여기 놔둘 테니까 공부를 하고요 그렇습니까 이거 가져가서 고치는데 어 틀릴 것 같다 라고 답을 보고 하라는 얘기 아냐 니 머리속에 공부한걸 보고 하란 말이야 X 표시하고 그 옆에 고치는걸 한번 써보세요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오우 좋죠 우주비행사 이런거 어려운데 조금 틀렸어 근데 조금 조금씩 틀린게 조금 있네 오케이 그래서 고치 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연습하니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뭐라고요 됐습니까 어떻게 연습하니 됐습니까 세가지 문장중에서 하듯이 더 주니까 요렇게 만들어 줘 묻는 말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뭐래 힙프렉티스 자 그 힙프렉티스는 그가 연습한다야 다짜떼버리고 뭐 묻혀야지 Because, because it helps us 어떻게? Very hard Very hard 그렇죠 어떻게 또 항상? All the time 오케이 훌륭합니다 Because he practices, 어떻게? Very hard All the time 계속 계속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아이구야 쓸데없는 것들이 막 달려왔네 자 그럼 뜻을 보겠습니다 And it made his feet ugly 뜻은 뭐겠어요? 그리고 그거 누가답니다 누가 그것이 만들었다 It made 했다 그의 발들을 그렇죠 못생기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건 첫번째 이거 It한테 이제 고마워해야돼 됐습니까? 자 그것이 뭐 되신 왔냐 하면요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들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It's 뭐 되신 왔냐 라는 얘기 하면요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look ugly His feet ugly 이거 대신 왔어요 그것은 그가 매우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 대신 왔잖아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So 이렇게 선생님이 practice를 좀 잘못 썼네요 맞습니까? And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긴 것을 이렇게 긴 것을 그것으로 받고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듣고다퍼기 할거니까 우리말은 얘가 이렇게 될거구요. 자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죠? 그쵸?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죠? 지금쯤이면 이 문장이 3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해뒀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습니까? 자 his feet은 what이 됐습니다. 무엇 그의 발. 그래서 무엇이 아 그것은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what did it make ugly? 그렇습니까? make ugly. 이게 뭘 못생기게 만들었어? 그의 발 못생기게 만들었어. 그렇습니까? 자 이번엔 또다른 질문. 자 이거 여섯가지 질문 중에 그쵸? 어떤 이란 질문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떻게 해줘?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물어볼게요. 그럼 이거는 오우 채연 단어만 좀 열심히 하면 확 늘겠다. 그렇습니까? 자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how did it make his feet? 그리고 결속도 좀 줄여. 또 까가지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영어 문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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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만들었어 무엇을 무엇을 그의 발들 그의 발들 어떤 어글리 그래서 좀 어려웠던게 결론적으로 뭐죠? 에스트로노트 에스트로노트에서는 에스트로는 그렇게 안 어려워 그쵸? 근데 노트 부분이 어렵고 노트 부분이 보니까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뭔가가 오 소리를 내는데 누가 오 소리를 내줘? 어 수고했어 채연이 끝났어 오케이 다음 과정은 뭐? 아 참 프린트니까 받아가야 되겠네 잠깐만 기다려줘 감사합니다